핀 자산 실제 거리는 152미터입니다 오 NY 들어갈뻔 했어요 위 전홀에서 좋은 찬스 놓쳤던 김재인인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핀보다 한 5m 전에만 떨어뜨리면 경사를 탈 수 있고요 거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6번 홀의 김재인 선수입니다 벌써 버디 3개째 기록하고 있는 김재인 선수입니다 이제는 공동 8위까지 올라가요 전홀에서 보기가 있었던 김재인 선수 8번 홀의 세컨샷입니다 8번 홀은 핀보다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야 한 홀이고요 곧바로 바운스백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이후에 바로 마네를 했어요 다시 2연더파 2연더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